건강을 위협하는 현대인의 식습관 바쁜 일상 속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잘못된 식습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잦은 야식, 밀가루 과다 섭취, 바쁜 라이프 스타일, 주위의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배달음식이 넘쳐나는 환경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배달음식은 평균 2주에 한 번 이상 주문이 74%이며 청소년의 야식 섭취 비중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81%로 조사되었습니다. 1인당 연간 밀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24% 증가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박테리아의 발효로 인해 가스가 생겨 더부룩해지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으로 그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밀, 보리, 호밀과 같은 곡물에 물을 섞으면 점성과 신장성을 가진 글리아딘과 탄력성을 가진 글루테닌이 합쳐져 글루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글루텐은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하고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 소화가 되면 약 33개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소화효소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셀리약병이나 밀알레르기, 과민성 염증을 발생하는 글루텐 불레증 증상을 보입니다. 셀리약병은 국내에는 2016년 2월에 딱 한 건 보고되었으며, 미국, 유럽은 전체 인구의 1%, 아시아권은 0.1% 이하로 보고되는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글루텐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으로 시중에 글루텐 프리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글루텐 프리 제품은 만성 소화장애, 알러지, 민감한 반응 시에만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섭취하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증가시켜 당뇨와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철, 칼슘, 티아민, 나이아신, 엽산 부족으로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효소의 기능 설명에서 효소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결정체라고 효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와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와 같은 소화 요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체내 소화 요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요소 섭취로 보충해주면 소화가 개선되어 한결 편안해져서 속은 가볍고 영양은 제대로 흡수됩니다. 뉴트리라이트 엔자인 바이옴 효소로 한번 유산균으로 한번 더 독자적인 효소 유산균 듀얼 포뮬러가 담긴 고소한 곡물 맛 하루 한 포로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제품 정보 첫 번째, 60만 여과 이상의 곡물 과체 발효 효소 여과는 효소의 활성도를 의미하는 지표로 15가지 곡물, 12가지 과체를 그대로 발효해서 얻은 효소만 함유하여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아밀라아제 60만 유닛과 단백질 섭취를 고려한 프로테아제 8500 유닛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글루텐 분해 특허유산균 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EM 파마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단백질분해 특허유산균과 밀가루 과다 섭취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글루텐 분해 특허유산균을 제공합니다. 효소 냄새로 먹기 힘들지 않나요? 효소 특유의 쿰쿰한 냄새는 없으며, 간편한 분말 형태로 고소한 곡물 맛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엔자인 바이옴 분해 실험입니다. 카스테라와 프로틴 쿠키를 각각 일반물과 엔자인 바이옴 한 포를 넣은 컵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봤습니다. 발효 효소에 따른 분해 속도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소와 유산균을 함께 넣은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 듀얼 포뮬러로 이눌린,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키위, 파인애플까지 더한 풍성한 배합으로 뉴트리셜트 원료인 유기농 블랙 엘더베리가 함유된 제품으로 편안한 하루를 위해 꼭 섭취하세요. 주의사항 첫 번째,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섭취하십시오. 두 번째, 발효제품으로 제품 고유의 발효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원료 또는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장제의 절단면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다섯 번째, 소비기한이 경거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섭취하십시오. 섭취하십시오. 섭취하십시오.